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이필호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며 내륙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동해상으로 기압거리 통과하며 동해상에는 풍랑특보와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되었고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에 들어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만조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영하 5도, 대구와 광주 영하 2도, 부산 1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7도, 대구 8도, 광주 9도, 부산 10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상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날씨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압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개압의 영향권에 들어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이 고개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상으로 검은선으로 표현된 대기 상층의 개압골이 통과하며 만들어지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가끔 구름 많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은 적설 1에서 3cm, 강수량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기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맑은 날씨로 인해 지면이 원활하게 식으면서 기온이 떨어져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겠고요. 오늘 아침 기온 대비 3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반면 낮 동안은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으로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에서 15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밤사이 영하권으로 내려갔다가 낮에 영상을 회복하며 기존에 쌓여있던 눈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붙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까요. 최근 눈이 쌓인 지역과 교량 위, 경사로와 그늘진 도로 등에서는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상 전망입니다. 동해상을 지나는 붉은색으로 표현된 대기 상층의 개압골로 인해 동해상의 해상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동해 바깥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동해 앞바다와 동해 안쪽 먼바다에도 내일 오전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상의 항해 및 조업선박은 매우 강한 바람과 최고 4미터의 매우 높은 물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겠는데요. 너울은 긴 파주기와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물결이 갑작스럽게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에서는 파도 넘침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달의 인력이 강해지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만조 시간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풍과 건조 정망입니다. 동해상을 지나는 기압골과 서해상의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경도력이 강해지며 내일 오전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강원 동해안